오늘 어떻게 오셨어요? 백두병원 이동훈 선배님 보고 유튜브 구독자입니다.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와 다리 보니까 자리를 좀 탔는데 오늘 보령사에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보령사에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보령사에 다녀오겠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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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해 고생해 대회는 밝힌들 날짜 많이 면돌합니다 어디 이리로 갔어? 온 온 온 온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후부터 역마다 제가 쏟아지겠습니다 아 나 잡힐까봐서 혼났어 아 아닙니다 아 혹시 저 천재인거 아니죠? 아니요 여기 계족산 방향이네 아따 이거 물고등이야 아따 진짜 거의 뜨다 길 우리가 최초로 오는데 아 에필드 좋으니꺼 그런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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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귀가 몰아버치겠습니다. 사람이 심상치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? 백두뱅완 이동헌 선배님 보고 유튜브 구독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어때요 날씨가?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. 백두 기상됩니다.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에요? 몰라요. 술이 되겠나. 아무튼 즐거운 날이 해봅시다. 오늘 날씨가 좋은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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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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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